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님 선배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어요? 네, 저는 별일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너무 걱정돼요. 또 다시 제 3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좀 본격적으로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오랜만에 메일이 하나 들어와서 저희가 이걸 지나칠 수가 없네요.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보내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뽀얀거탑 늘 챙겨듣고 있는 애창자입니다. 늘 조용히 응원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됐어요. 하셨어요. 조용히 응원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요란하게 해주셔도 되니까요. 그렇죠. 응원은 원래 요란하게 해주셔야죠. 자, 얼마 전에. 응원받는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전혀 지금 느낄 수가 없어서 잘 듣고 계시겠죠. 사랑도 사랑받는 사람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셔야죠. 표현을 원래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표현해야죠. 그럼 누가 알아. 선배님은 표현 잘하는 스타일이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야. 저는 웬만하면 다 좋아한다고 해요. 우리 다 싫어하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 없잖아. 웬만하면 다 싫어하죠. 조금만 좋아해도 제가 엄청 표현하거든요. 저는 엄청 표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기대치가 높은, 제가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기대치가 높으니까 안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고 감정이 열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긴 해요. 유예라든서 카톡 보면 이모티콘에 이런 걸 많이 넣어요. 그렇죠? 그래요? 전 습관이어서 뭘 많이 넣죠, 주로? 하트 이런 거 뿅뿅 많이 넣더라고요. 하트가 3개 정도면 그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말아요. 한 10개 들어가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하트 이게 아닌 이에서 선배님 이따가 뭐 배워요? 하트 뿅뿅? 뭐지? 이거? 너무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럼 의미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아무튼 뭐 그런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일 많이 보내주세요. 팀에게는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본인의 증상을 인터넷에 올려보셨나 봐요. 그래서 자도 자도 피곤하고 이러신 분들 많죠? 또 낮잠을 잤음에도 밤에 또 잠들고. 이건 축복 아닌가요? 일단 들어볼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속이 느글거려서 조금만 느끼한 음식을 먹어도 정말 반응이 안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탄산 음료수나 탄산수를 많이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손톱에 새로 줄무늬가 또 없던 게 나타나셨대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답글이 간 수치 검사를 꼭 해보세요라는 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정말 간 수치가 높거나 낮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또 어디가 어떤 점이 좋지 않은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간 수치 검사를 받아보라는 글은 피곤은 간 때문이야라는 유명한 그런 광고가 있었죠.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요. 그런데 제가 보도해드린 정정해드린 적 있습니다만 피곤, 피로의 대부분의 원인은 간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절반은. 50% 정도에서는 어떤 건강검진을 면밀하게 해봐도 나오지 않고요. 저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요. 잠이 부족해서 피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간 때문에 피곤한 거는 0.1%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에서 간 수치 검사를 받아보라는 게 정답은 아니죠. 부분적인 답일 수는 있지만 확률이 낮은 답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간 수치를 정규적으로 체크하게 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자도 자도 피곤하고 낮잠을 잤음에도 밤에 또 잠들고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신호냐면 밤에 깊은 잠을 못 잔다는 신호입니다. 밤에 깊이 못 잘 때 자도 자도 피곤하고요. 또 낮에 잤음에도 밤에 또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잠은 좋지 않아요. 낮잠은 특히 20분 이상 자는 게 아닙니다. 낮잠은 지금은 권유하지 않는데 밤에 어쨌든 밤에 또 잠들고 낮에 졸린 거잖아요. 이건 밤에 깊이 잠들지 못했기 때문에 낮에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면 패턴을 상당히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어느 순간 속이 느글거려 조금만 느끼한 음식에도 입에도 못 대고 이거는 좀 예민해진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상황이신 것 같고 또 탄산수, 탄산음료 이거 논란은 많습니다. 그런데 탄산음료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탄산음료보다는 탄산수가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탄산은 몸에 해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몸에 해롭지는 않지만 물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에서 보면 어쨌든 탄산은 어쨌든 염기가 물이 갖고 있는 산 염기도가 좀 다르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탄산수와 일반 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물에 대해서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물이 더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의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탄산수를 찾는 것은 그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무기력하고 집중력 저하 계속 통하는 맥락이죠. 그런데 손톱에 세로줄무늬가 나타나면 이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저도 보니까 세로줄무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손톱에 세로줄무늬가 나는 것은 찾아보니까 손톱에 세로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정말 많은 원인이라서 특별히 질병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건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영양불균형이라든가 어떤 약을 복용한다거나 이런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손톱에 줄무늬가 생긴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거겠죠. 우리 갑자기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피고 만성피로증후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만성피로증후군 가장 흔한 원인은 원인을 모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근골격계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다음 많은 원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교정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수치 검사받아보는 것 간 때문은 아니지만 물론 간이 나빠져도 피곤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많은 비유를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 신경 쓰시면 좋겠고 가장 먼저 교정을 해야 되는 게 밤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밤잠. 우리 잠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자는 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이제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왔으니까 햇병 많이 보고 조명 차단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들요. 아침에 아침부터 햇빛을 계속 많이 받고 밤에는 야간 조명 차단하고요.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 음식 낮잠 이런 거 피하고 뭐 그런 것부터 서서히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가지는 기전이 쉽게 되지 않거든요. 수면 패턴이 망가지는 게 쉽게 되지 않은 일이라서 상당한 기간을 갖고 인내력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의사협회지가 있어요. 자마라고 저는 거기서 이제 메일을 그러니까 구독을 하고 소식지를 받는 건데 거기에 옐로우 네일 신드롬이라는 게 뭐 나와서 봤었는데 손톱이 노랗게 되면서 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쉬기가 어렵고 다리가 붓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뭐 기관지 확장증이 동반되고 내 혈관에 림프 노드와 관련된 림프 액과 관련된 혈관이 고장나고 하는 병이라서 그렇게 손톱이 노랗게 되면서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고요. 치료가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손톱에서 조금 안 좋은 게 까만 줄이에요. 동양인에게는 드물지만 까만 줄이 나와서 그게 점점 커진다. 이거는 흑색종 피부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손톱에 까만 줄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건 잘 관찰해야 되는 상황인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손톱이 너무 약해서 잘 찢어지고 막 깨져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단백질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영양 불균형이죠. 손톱에 관련된 어떤 영양소들 단백질과 어떤 미네랄 성분이겠죠. 아연이 부족할 때도 손톱이 잘 잘 한다고 해요.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영양은 왜 부족하느냐 내가 잘못 먹었어도 있지만 내 몸이 내가 먹는 것들을 그렇죠. 제대로 흡수하고 제대로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좀 신경을 써야죠.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 제가 요즘에 신경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내 몸에 신경을 쓴다는 것 내 몸에 신경을 쓰려면 그거 진짜 궁금하네요. 다른 부분에 신경을 덜 써야 돼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정신과 선생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혼자 나 혼자 갖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유일아 씨랑 하다가 다툼이 있었어요. 화당했죠. 특히나 저는 저보다 못생긴 사람하고 다투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농담이니나 근데 그러면 계속 유일아 아나운서가 떠오르면서 제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때는 유일아 아나운서가 아니라 저 조동찬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조동찬이 너는 이걸 나의 그런 잘했던 점 내가 행복했던 점 혼자서 그러니까 신경을 신경을 나의 신경을 덜 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글을 읽었는데 되게 저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방법 한번 추천해드리겠어요. 제가 고안해낸 방법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어디서 주워들은 거니까 좀 이기적으로 자기만 좀 생기는 게 필요한데 저 사람 진짜 이기적이다 지만한다 이런 소리 듣는 건 아니겠죠? 차라리 그렇게 듣는 게 낫죠.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선배님도 보면 항상 느낌은 너무 바쁘시고 일도 많고 하니까 만성피로증후군처럼 보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저 되게 피곤해요. 어떻게 극복하세요? 매일매일? 그냥 놨어요. 저는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놔버렸어요. 그래도 건강을 관리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쌓이면 정말로 건강관리 운동은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저는 최대한 많이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근육운동도 시간이 있을 때는 꼭 합니다. 제가 하는 게 팔굽혀펴기 집에서요? 하고 있고 스쿼트라고 하나요? 스쿼트 운동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계단은 저는 다 걸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요. 특히 구호선이나 이런 거 타면 어마어마하게 엄청 깊이 파져있는 구호선이 들리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생활 근육운동은 되고 있겠네요. 그리고 음식은 잘 먹고요. 아직 제가 저도 먹고 치고 있는 게 수면 패턴이 제가 안 좋아요. 자다 깨고 자다 깨고 기분이 못 자서 저도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방해되는 게 많아서 그렇겠죠. 일단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잘 수가 없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기도 되게 어렵고 공동 가족이랑 생활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물론 저의 패턴 때문에 제 가족들의 수면 패턴도 좋지는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늦게 들어가면 이제 깨고 막 이러니까 그래요? 저는 안 깨는데 남편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신경을 안 쓰면 돼요. 그렇죠. 저는 남편한테 진짜 많이 듣는 얘기가 너는 좋겠다 아무 생각 없어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제가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진짜로 선배님 방금 낫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원래 잘 놔지는 성격이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쿨한 성격이네요. 일부러라도 해야죠. 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떡하지? 예전에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이 글 에세이 중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쿨하지 않다. 뭔가가 남아있고 이게 있어야 나중에 그걸 글로 표현한다. 디테일하게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저는 글도 못 쓰고 쿨하지도 않고 망했어 이분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보단 잘 쓰시잖아요. 아니 뭐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피로를 빨리 풀어주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어떡하나요? 오늘 11월 27일이거든요. 어제 확진자 569명 그저께가 갑자기 늘어나서 583명 됐는데 지금 500명대 이틀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상황이 이제 제3차 대유행이 또 시작됐나 많이들 걱정하세요. SBS에도 확진자가 좀 몇 번 나오셨거든요. 굉장히 근처까지 지금 조여온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그래서 첫 번째 확진자 그러니까 첫 번째 확진자는 아닙니다만 최근 3차 유행에서 첫 번째 확진자분이 나오셨을 때 CCTV로 동선 파악해서 밀접 접촉자 다 이제 엘리베이터 누가 같이 탔나 이런 것들 다 조사했었죠. 방역당국이랑 함께 그래서 이제 밀접 접촉자 검사를 받았는데 그 후에 밀접 접촉자 중에서도 한 분이 나오셔서 지금 또 다시 이제 밀접 접촉자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분이 두 번째 확진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점점점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500명대를 이틀간 왔죠. 이 상황은 지금 그래프를 보면 10월 26일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1차 유행이 2, 3월 2차 유행이 8, 9월이라면 3차 유행은 10월 26일부터 증가를 했고요. 이거를 그래프로만 보면 수학적으로만 계산하면 다음 주 정도에 한 600명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어떤 변수가 생긴다. 어떤 밀집 집단에서 집단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하루 1,000명의 환자가 나올 것도 같다. 그리고 어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다른 한 분은 기하급수적으로 4,000명 5,000명 도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반론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1,000명을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를 잘 쓰시니까 이 마스크가 이 방역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확진자와 1시간 동안 같은 공간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걸리지 않았죠. 괜찮아요.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되게 당혹스럽고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게 예측됐던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도 5월, 6월, 7월, 8월 이때 브리핑 보면 다 말씀하셨습니다. 북방구에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 겨울이 되면 그때는 가장 큰 유행이 올 것이다. 다른 나라 석학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호흡기 질환이 다 그런 식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지금 동아시아는 되게 선방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거기에는 이제 하루에 15만 명 미국은 하루에 15만 명 정도가 나타나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몇만 명이 나타나니까 인구 대비 이제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월등히 잘 인구 대비를 해봐도 월등히 뭐 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동아시아에 속하여 있는 중국이나 대만 환자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죠. 그런 나라랑 비교하면 또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건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예측된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얼마나 이게 갈 것으로 보이느냐 얼마나 이제 정점을 치다 쓸 것으로 보이냐 이번 3초 여행을 그냥 수학적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12월 셋째 주나 넷째 주까지는 증가할 거라고 보여요.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면 전문가들이 그리고 12월 말이 지나서 1월 달 되면 좀 주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항상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수학적 그래프로 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환자수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넣어서 하는 것 예를 들면 JP보관 같은 경우에서도 항상 얼마나 될 것이다 예측하잖아요. 그게 다 수학적 모델 내 안에 환자수를 넣고 여러 다른 변수 연령 이런 것들을 넣고 잠복기 넣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모델로 가는 겁니다. 날씨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겨울인데도 좀 나아질 거라는 예측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수학적 모델로 계산해봤을 때 전문가들이 12월 말 정도까지는 좀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또 변수가 달렸죠. 지금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 카페나 이런 데서는 아예 테이크아웃만 되고 식당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으니까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보통 열흘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난주 화요일날 했으면 다음주 말 정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했던 단순한 수학적 계산은 그런 제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인터벤션이 없을 때 우리가 예측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2월 말 3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하는 건요. 이런 인터벤션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는데 방역당국도 그래서 다음주 말 정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식당 문을 닫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스크를 얼마나 잘 착용하느냐의 여부다. 이번에 에어로빅 강서구에 있는 에어로빅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됐죠. 이 에어로빅이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마구마구 호흡이 가빠지죠. 이 안 좋은 상황이 돼. 그리고 거기는 지하 1층인가 그러니까 환기가 잘 안 되겠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밀폐되고 이렇게 밀접 접촉한 공간에서 이렇게 갚은 숨을 내쉬는 것 노래를 부른다거나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상당한 감염 전파력이 위험한 곳이 이미 입증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걸 3미리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집단 발생을 해왔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선배님은 밖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최소한으로 이제 접촉하시잖아요. 어떻게 다 하시나요? 일단 뭐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쓰고요.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최대한.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셔요. 마스크를 벗고 그런데 말은 하지 않고 말을 하는 상황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누군가가 이제 저도 긴장돼요. 걱정돼죠. 재책이라거나 그러면 그러면 이제 조금 떨어지고 거리가 좀 떨어질수록 바이러스의 농도는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되게 불안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난번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국립중앙의료원회에서 발표를 했죠. 코로나19 합병증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도되는데 실제로 위험한 합병증들이 보도가 많이 됐지 독감하고 따져봤더니 독감보다 합병증이 더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친 공포심은 지금은 가질 필요 없다. 특히 55세 이하에서는 사망률이 제로에 수렴한다. 다만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독감보다 훨씬 더 치명률이 높거든요.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방역의 키가 되는 거죠. 저희가 젊은 층인데 젊은 층에서도 많이 늘어나면 그거는 이제 사망까지 이어지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전파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따져봐야 될게요. 영국에서 지난주에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언제 전파력이 생기나 봤더니 증상이 생긴 다음부터 5일까지 최대치에 이릅니다. 최대치. 그러다가 9일 정도가 되면 거의 사라져요. 감염력이. 지금 우리나라 3차 유행의 주된 요인이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이거든요.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의 장점은 본인들이 크게 인명피해가 없다. 본인들이 가볍게 앓는다. 큰 효율증은 없다. 그런데 활동력이 많아서 전파력을 강한 전파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영국 연구를 토대로 우리가 한다면 이 젊은 층의 감염이 9일 동안 감염력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9일 동안 노인층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 부분이 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저희가 열이 나고 증상이 의심됐을 때 바로 검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양성이 나오면 바로 자가격리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없는 거겠네요. 자가격리를 그런데 그 전에 해야죠. 예를 들면 증상이 나고 검사를 봐서 확진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틀 걸리고 요즘에는 3일 걸립니다. 4일 시간이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일단 환자의 준에서 특히 스스로 어르신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저도 지금 저희 어머님을 안마에 가급적 최소한으로 뵈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저희 어머님 부모님이 제일 걱정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젊은 층이 어떻게 노인분들에게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저항이 많아서 그쪽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전문가 집단도. 그런데 일본은 70대 이상의 연령층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가 높은데 코로나19 사망률이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능하다. 젊은 층 인구 대비는 젊은 층의 환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층이 조금 우리 500명, 600명 정도가 나오더라도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사망자분들 500명 넘긴 했지만 그래도 되게 통제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성과이거든요. 물론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셨기 때문이고 의료진이 치료를 잘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다는 저희는 자신감 갖고 하면 좋겠고요. 다만 우려되는 건 중환자 병상이 점점 소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일 기준으로 전국에 157개 병상이 있는데 남아있는 게 한 70여 개 정도거든요. 이 정도 환자 속도면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소진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정부는 중환자 병상은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회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병상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인력이 늘려야 되는데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인력은 단기간에 증가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위험군은 잘 조절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 노인층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그런 젊은 층은 일주일에 두 번 신속 항원 검사 같은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방역당국이 조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건데 코로나19 후유증 중에 하나가 되게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IQ9가 떨어진다. IQ9 저도 본 것 같은데 이거 걸렸다가 IQ9나 떨어지면 지금도 IQ가 모자를 파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 있죠. 드물긴 하지만 합병증을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후각, 미각마비가 아직 엄박하게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 뇌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IQ IQ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뇌의 활동이니까 활동 능력이 조금 저하된 게 아니냐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많지는 않다고 하시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그룹에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너무 공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강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그만두고 싶어요. 경계는 분명히 해야겠지만요. 지금 확진자가 많이 좀 늘어났지만 평소에 잘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처럼만 좀 철저하게 또 잘 찍혀주시면 그리고 산밀 산밀을 조심하자.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하고 밀접 접촉하는 이 산밀을 되게 조심하자. 그래서 이제 백신과 치료약이 나오면 이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아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백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처음에 화이자 모더나 나오더니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받을 수 있는 분량이 있는 백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더나, 화이자 나왔을 때 이미 이제 공개가 됐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 내년 물량까지 다 이게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아이고 큰일 났다.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확보하는데 우리나라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유효성 평균 유효성 70% 그다음에 최고 유효성 90% 결과를 내놨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8월부터 우리 정부가 물밀 접촉을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물밀 접촉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져요. 정확한 물량은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계약 중이라서 그래요. 계약 중이라서. 그런데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한국과 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위탁 생산하는 것이 공급 루트로서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에 공급할 그 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된다면 한국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이 들어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백신이 나오죠. 외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효과가 논란이다라고 미국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발 보도를 발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 기사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이냐. 미국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쪽에서 저용량 그러니까 두 번 맞는데요. 네. 한 번은 저용량 그리고 고용량 그리고 두 번째 샘플에서는 고용량 고용량 이렇게 했는데 이 고용량 고용량에서는 62%가 나왔고 저용량 고용량에서는 90%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런 거냐. 이건 뭐 실수냐. 그런데 이제 그중에 실수로 알았다고 기사에 아니요. 그런데 그중에 한 워딩이 실수가 아니라 우연이었다는 게 있어요. 우연. 그런데 그 책임자가 네이처와의 인터뷰한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약독화시키긴 했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매개차해로 어떤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건데 이게 살아있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약독화시켰다 하더라도 척수염 같은 그런 염증 부작용 가능성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임상시험에서 횡단성 척수염 환자가 있어서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하프 도즈라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에서 우연, 실수 이렇게 임상시험을 하는 나라는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파악하냐면 그들이 일반적으로 원래 했던 고용량보다 의도적으로 하프 도즈로 낮췄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진행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하면 그것을 그냥 어머 우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연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제약회사가 특히 다국적 제약회사가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고 실은 공식 질문에 아직 답변을 안 했어요. 언론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이내 처음에 저용량으로 하프 도즈를 하는 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에 실은 공식적인 답을 안 했는데 이제 한 분이 그중에 회사 측의 한 분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실수로 번역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저용량에서 조금 더 효과가 높게 나왔는데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 아까 척수염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네. 현재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봐서는 유효성이 되게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거로 이렇게 못 믿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사실 호평을 했습니다. 호평이 아니라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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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두 분이 두 분이 이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된 이유가 일단 공개된 건 다 아니에요. 아직 중간 결과 아직 우리가 궁금한 거 많아서 뭐 이렇다 이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 식약처 EMA라고 하는 유럽 식약처에 제출한 데이터들을 본인들이 조금 검토를 했대요. 세계보건기구 그걸 봤더니 아 괜찮다는 게 있어서 되게 희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의 그런 공식 백신 분가위원장이 잘못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이런 저용량에 대해서도 훨씬 더 3만 명까지 임상시험을 빠르게 진행할 거고 그리고 그것이 연말 내에 결과가 나오면 연말 내에 어쨌든 그게 영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미국에서는 어쨌든 자국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더 신중할 것 같고요. 영국이나 유럽에서 올해 내에 허가를 신청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허가가 나온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허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승인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르면 우리나라도 내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할 수는 있겠죠. 처음에는 화이자, 모더나만 백신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는 큰일 났네 물량 확보 못해서 걱정했었는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생겨서 다행이긴 한데 또 다르게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던 백신 기술 백신 기술 개발하는 곳은 없나요? 그리고 조금 알려진 게 저희가 취재가 된 게 존슨앤존슨께 양은 되게 많지는 않지만 천만 명 단위는 아니지만 백만 명 단위로 존슨앤존슨 제품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곳에 지금은 그건 임상 3상이 아니라 임상 2상 중인데 독일에서 개발하고 있는 큐어백이라는 그 백신을 그거는 이제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계열인 mRNA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mRNA 백신이 지금 성과가 좋으니까 그 부분을 내년 기준으로 어떻게 물량 확보에 물밑접촉을 하는 것으로 저희에게는 취재가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되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부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건 있어요. 8월에 8월 정도에는 가장 잘 나가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물밑접촉한 건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역전이 됐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횡단선 척수염의 부작용 시비를 정리하느라고 늦어지는 동안 화이자와 모더나 mRNA 백신이 치고 올라왔는데 우리는 이걸 못한 거예요. 물밑접촉을. 그런데 보니까 일본은 이미 다 해가지고 물량 확보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건 조금 아쉬운데 다행히 우리가 물밑접촉을 해왔던 것들이 임상결과를 발표했고 물론 확실한 건 이 회사들이 임상 3상 결과를 완벽하게 공개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지만 여러 정황들로 봐서는 좋은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니까 지금 미리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나 이런 보도를 기반으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덜 급한 것도 사실이에요. 환자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감염이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먼저 맞고 그다음에 환자가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에게도 분명히 되게 됩니다. 전반적인 세계적인 판데믹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일단 우리가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빨리 이게 해결돼서 예전 같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편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치료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치료약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조금 과도하게 보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국내에서 항체 치료제가 임상 이상을 들어갔는데 이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 청정국이 될 거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항체 치료제는 중증 환자를 애 생명을 사망률을 낮추는데 실패했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의 NEJM에도 나왔는데 코로나19의 혈장에 있는 항체를 모아서 약을 만든 게 결국 심각한 유모니아 폐렴을 고치는데 실패했다라고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 자체가 중증 환자에게 쓰일 수 없는 겁니다.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않고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빠지는 것을 얼마나 낮추느냐 여기에 여기에 성과가 달려서 그런데 이 항체 치료제가 나오면 모든 코로나19 환자들이 다 나을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의미가 있다면 딱 하나 경증 환자에게 환자에게 얼마나 중증 환자로 빠지는 것을 막느냐 아직 그것에 대한 효율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면 모든 게 청중국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보도들은 상당히 저는 많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를 하나의 치료제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있다가 바이러스가 한 10일 정도에는 내 몸에서 별로 없어지거든요. 환자 몸에서 그 다음부터는 바이러스가 지나간 내 몸의 어떤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내 몸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치료제뿐만 아니라 내 몸을 괴롭히는 염증 반응 그다음에 그 자가 면역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그 그 전반적이면서 그렇죠.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게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게 코로나19의 치료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하나의 약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면 이제 상황이 좋아질 거다 얘기했는데 지금 백신들이 더 먼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당초에는 치료약이 나오면 그냥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신종플루의 타미플루처럼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경험이 더 쌓이면서 하나의 약으로는 안 되겠다. 치료약은. 그리고 계속해서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계속해서 어떤 노하우를 쌓아야겠다.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백신은 애당초 중화항체가 효력이 별로 3개월 정도 만에 사라지니까 백신은 원래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가 중화항체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T세포 B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도 상당 기간 적어도 6개월 이상 면역을 갖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백신이 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에는 한 번 걸리면 재감염될 것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대단히 드물죠. 3만 명 가까이 되지만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드물어요. 그 이유가 한 번 감염된 사람들이 적어도 6개월까지는 이런 세포면역을 통해서 저항성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신 쪽이 지금 치료약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는 오늘 마무리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 할 얘기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메일 주소 또 알려드릴게요. t-o-w-e-r-s-b-s-b-s-o-k-r 로 궁금한 거 보내주세요. 자 생활수칙 잘 지키시고 위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밀을 피하고 3밀 3밀이 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가까이 있는 밀접 밀폐 밀집 밀접 밀접 이거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